DROP THE BEAT 바로 주세요 렛츠 게리 바로 가겠습니다 오 이 강렬한 비트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제가 랩하면 호응해주세요 오케이 영미씨가 또 힙합 러퍼에요 또 렛츠 게리 게리 휘영이는 가라 어 휘영이는 가라 렛츠 겨우 에이 형아들이 왔다 에이 우리가 아이돌 라디오 DJ 예이 여 김희형 너는 가 그냥 집에서 밥이나 먹고 너는 맨날 배달 음식 시켜 먹어 그럴 때 나는 아 죄송합니다 저도 갑자기 비트가 나면 흥분해요 휘영 이게 후기에요 휘영이는 가라 이게 그게 후기군요 네 이게 후렴입니다 영미씨 하이파이브 한번 합시다 네 아 좋네요 근데 사실 네 제가 이렇게 프리스타일 랩을 하면서 우리 판타지 분들이 또 인성씨의 매력을 보고 싶다고 하시네요 인성씨 팬분들이 원하는 깜찍이 3종 세트 표정 혹시 가능한가요? 3종 세트면 3가지 표정을 해야 되는 거죠 아 그럼요 그럼 제가 소품을 끼고 한번 오 소품까지 역시 인성씨는 준비가 아주 좋네요 준비됐으면 네 3종 세트 바로 가겠습니다 큐 액션 액션 아 아 아 아 와 아 아 아 근데 인성씨 약간 인성씨 약간 맨날 보는 귀여운 느낌이에요 네 사실 제 애교가 그렇게 발전이 없어요 아 아 너무 귀여워요 아 아